네, 여기가 너무 신입의 선수가 자격적으로 좋아서 이제 그런 압박이 저에게는 좀 스트레스었고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까지 한다는 이런 바보같은 게임을 뛰기도 했고 하지만 올림픽 전에 일본진사랑은 잘 준비해서 올림픽을 다시 준비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어떤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런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는 이동의 진심을 못하는 것 같아요 생각보다 높은 회사와는 이 희생에서는 이해를 보면 지금은 어떤 의견을 볼 수 있을까요? 네 분명히 퍼포도 적응을 못했을 수도 있고 공격이 덜 들어갔을 수도 있고 근데 큰 차이는 없었다고 생각해요 뭔가 더 좋은 것 같고, 뭔가 더 좋은 것 같고 이런 것들의 사소한 차이가 생태를 다르지 않을까? 아마 진짜 너무 안 좋은 것 같아요. 아마 또 다른 게 더 좋은 것 같아요. 그래서 더 좋은 것 같아요. 감사합니다. 다 보냈는데, 실패하면 쉬웠는데, 혹시 아시는지... 중결승 날에 오신다고 했었는데, 일정 때문에 오늘 오시면 연휴 좀 듣기도 했었거든요. 오셔서 응원해 주셨는데 아깝게 져가지고 좀 죄송하지만 그래도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수영이 나중에 ArcGEL을 녹인하고 나나는 한국의 미래를 안들어져요 하지만 한국의 미래를 안전한 때 Esa이이도 들어갑니다 하지만, 그의 미래를 꾸며 기대를 못하고 어떤 배경들은 무엇일까요? 어떤 배경이 하는 학생이 룩으로 이기다리를 seamless 하는지? 네, 정말 분명히 대응점이에요. 그리고 이제 올림픽 때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, 제가 어떻게 부족한지 더 많이 알게 됐든, 그 다음에 우리나라 오픈의 가장 큰 장점은 바람을 어떻게 이용하냐거든요. 그래서 그거를 좀 더 고민하고, 잘 생각하고, 그리고 정리 장에 대해서 잘 준비하는 것 같아요. 네, 맞아요. 인간이 나오는데 이건 비판지가 안맞아야돼요 이 말이예요 이 말이예요 이 말이예요 이 말이예요 이 말이예요 이 말이예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똑같아요 어떤 변수도 사소한거라도 다 잡아서 잘 준비해야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이예요 이 말이예요 이 말이예요 고맙습니다